정직한 일이라고 해야 하니까 그런 게 좀 느껴져요 직접 로스팅하고 추출하는 커피가 손님들한테 직접 전해지면서 반응을 바로 볼 수 있다는 그런 부분들 일의 정직한 부분이 되게 좀 마음에 들고요 그 재료를 해치지 않는 한 도매에서 더 좋은 맛을 낼 수 있는 커피로 로스팅을 해서 그 커피를 온전하게 전달해야 한다는 그 과정 중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좀 노력을 해봐야 되는 게 사실 있어요 굉장히 특별한 커피는 아니더라도 꽤 특별한 커피를 만나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고맙습니다. 아멘